마지막으로 여어어어어어어 사랑해요 따뜻한거 봐 치토스 치즈스틱 치토스 다 갈렸어 치즈 물반추 치토스 치즈볼 치즈볼 치즈스틱 오 엄청 커 뼈입니다 슈퍼우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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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다 어떡해 안돼 안돼 어떡해 너무 두꺼웠나봐 냄새가 너무 맛있어 괜찮아 고다치 제자장라면 고다치 제자장라면 빨리 거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스 소스 짜장냄새 맛있겠다 고다치 여기서 끝이 아니지 짜잔 치즈 하늘에서 치즈가 내려 와 눅눅듯이 녹는데 굿 불닭치킨 팔즙 쭉 고다치 조금만 더 넣기 호잇 호잇 화이! 화이! 두번째 튀김! 아 맛있겠다! 익혀줍니다! 조름조름! 물기가... 오! 완성! 우와! 불닭소스! 양념치킨!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불닭 양념치킨! 아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고닭치즈 짜파게티 왕 치토스 치즈스틱 그리고 치토스 치즈볼을 준비했구요 끝에는 파김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불닭치킨 준비했습니다 소스로는 머스타드소스, 스위트칠리소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콜라부터 딸고갈까요? 콜라! 아무도 못봤어 치토스 치즈스틱 치토스 치즈스틱 우여곡절이 많았죠? 치토스 치즈스틱 치토스 치즈스틱 사랑해요 대박이거 대박이거 음 음 음 음 음 미쳤나봐요 일단 치즈가 가득해서 너무너무 고소하고 쫄깃쫄깃해요 위에 눈꽃처럼 치즈가 녹아있어 어머어머 따뜻한거 봐 잘먹겠습니다 콜라 너무 맛있어요 나 지금 정신을 잃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서 끝내준다 조합 미쳤다 불닭치킨 영롱한 빛깔 보소 겁나 맵다 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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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치데 Dig잎 콤비 진짜 매운데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얘가 채워줬던 느낌? 이번엔 치토스 치즈볼 뭐야? 깜짝이야 밑에 붙어있었어 너무 고소해 스위트 칠리 뷔 Aqui 온도가 정확했어 와 너무 바삭해 파김치 아우 파김치 한국에는 김치지 이게 이렇게 맛있냐?! 음~~ 장갑을 끼고 불닭 좀 매워서 디핑소스에 찍어먹어야할것같아 디핑이 너무 매워 오늘 좀 너무 맵게됐어 찍어도 매워 음~~ 음~~ 고다치즈는 옆에 치즈가 좀 녹아서 더 고소해 치즈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겁나 맛있어 끝에가 매웠는데 소스를 찍어 먹으니까 조금 고소한 맛이 같이 가미가 되어서 더 맛있어졌어요 여러분들 오늘 치토스 치즈스틱이랑 고다치즈 짜파게티 그리고 불닭 뭐였지? 아 불닭치킨을 먹어봤는데요 약간 매우면서 고소하면서 약간 느끼했다가 여러가지 맛이 나서 너무너무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천둥이 어디였지? 저기 뒤에 있는 털뭉치가 천둥이예요 자꾸 잠만 자